제가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생명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 아니다가 매우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진 바늘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 연령층에게 감동해줄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가 아니다가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이지 않나요? 여기 오리를 또 매혹시킬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전세계를 매료시킬 기대되는 새로운 애니메이션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동화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세계 사람이 아는 동화 중에 외모 얘기 가장 강력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설공주 이야기가 보면 개모가 자기 위모를 때문에 딸을 시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가 또 그것 때문에 쫓기고 위험에 처하고 이런 얘기 가장 외모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를 모티브로 새로운 캐릭터와 신선한 스토리로 재탄생된 3D 애니메이션 레드슈즈 난장이는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요. 일곱 명이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설공주는 그들을 그냥 귀여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왕자가 그냥 툭 나와가지고 그냥 툭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그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장이들 갖고 한 번 이야기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일곱 난장이가 사실은 일곱 난장이가 아니고 잘생기고 잘나가는 일곱 왕자라면 백설공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외모의 공주가 아니라면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공주가 아닌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공주로 늘 주인공들만 도와주는 뻔한 조연의 일곱 난쟁이가 아닌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거듭난 개성 넘치는 일곱 난쟁이로 이런 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각자가 걸린 마법으로 외모가 뒤바뀌어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이들이 그냥 원래 난장이가 아니었으면 어떨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거울 보면 누가 나를 사진 찍거나 뭘 한 거나 보면 되게 못생겼는데 내가 스스로 거울을 보면 나름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볼 때는 잘생겨 보이는데 남들이 볼 때는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 일곱 난쟁이 이 주인공들도 누군가 쳐다보면 난장이가 되고 이런 걸 컨셉으로 해서 빨간 구두를 신고 또 다른 외모를 갖게 된 스노우와 사실은 왕자였던 일곱 난쟁이의 멀린 뒤바뀐 운명 속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서서히 끌리게 되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공주 캐릭터인 스노우를 완벽하게 연기한 클로이 모레치 오히려 간만하게 연기한 새로운 공주 캐릭터인 이게 아주 특별한 공주 캐릭터인 이게 아주 더 특별한 공주 캐릭터인 이거 정말 그렇고 이런 공주 캐릭터링 인정 아름다운 자격증 이라고 생각해요 저이 부분에 제일 좋뿴하는 and it's wild and it's scary and it's sweet but it's it's also it's valiant and it is powerful and i think that's why uh that's why i'm here chloe grace moritz has been such a wonderful red shoes and snow white character for us and she brings to the to the character so much life and personality but more than that she comes along with her own background of understanding what appearance looks or how that how that's come across for her she's been criticized over the years about appear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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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it's human nature we fluctuate in size and all that kind of stuff and but she's come to realize too for herself and been a she's now got a platform about body shaming and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just love who you are that that comes across now and she'll it's a big proponent for i think red shoes leave it to me i'll find your father within the mom we know the mullin 역에는 샘 클라플린 then may i suggest in the right 레지나 역에 진아 거손 마법 거울 역에 패트릭 워버튼 에버리지 왕자 역에 짐 레시 이외에도 에이미 상에 빛나는 제프 자넬리가 작곡한 신비롭고 아름다운 영화 음악은 물론 시선 강탈 귀엽고 앙증맞은 삼둥이 우드베어의 등장까지 편견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며 진실한 메시지로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줄 애니메이션 레드 슈즈 레드 슈즈는 사이더스에서 제작된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으로 순수 국내 인력과 기술로 만들어낸 최초의 전세계 개봉작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은 홍성호 감독을 비롯해 디즈니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오하나 겨울왕궁 라푼젤 비키오로6 등에 참여한 김상진 감독이 애니메이션 디렉터와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는데요 저한테는 제일 특별한 프로젝트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커리어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왔죠 한국 애니메이터들하고 한국 크루들 전체 한국인 멤버로 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한 것은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200여 명에 달하는 국내 제작 스태프들이 참여해 레드 슈즈를 성공적으로 탄생시켰는데요 처음 신학실수를 쓴 거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나서 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아트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들이 많아서 그걸 셋업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10여 년 전 기획된 레드 슈즈의 스토리 그 속에는 200여 명의 제작 스태프들이 열정으로 일관한 기적 같은 제작 스토리가 담겨있는데요 한 번도,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죠 사이더스 역시 그랬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애니메이션 제작이었던 만큼 꽤나 오랜 시간과 힘겨운 노력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어려웠었어요 많이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대사를 하는 영화라서 영어 대사, 영어의 대사에 맞는 입모양을 하는 거에서도 많은 경험들이 부족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같이 얘기하고 또 가르치면서 같이 배우고 이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묶은 선 하나가 그 여러 사람들한테 또 다른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스스로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소명의식과 좀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보통 이제 털류 스튜디오, 디즈니나 픽사나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3초 정도 만들어낸다고 해요 저희도 뭐 그거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제 그 움직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보기에는 즐겁고 뭐 이쁘고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되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죠 아직까지는 어려운 국내의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 그 속에서 이미 앞서나가 있는 세계적인 제작사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해외에서 수입해 가지고 미국의 디즈니, 픽사나 등등 어느 정도 항상 늘 선전을 하고 시장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영화 시장 전체 한국 영화 외와 전부 합쳐서 한 6%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장 점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극장용으로 제대로 오리지널로 만든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굳건한 열정으로 레드 슈즈 작품을 완성도 있게 탄생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은 디즈니는 1억 분이 넘는 돈을 갖고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500억 이상, 600억 잘 싸게 만들었다고 보면 요즘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00억을 갖고 그들과 비슷한 수준을 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크게 미국에서 만들었나? 라고 할 정도까지 보이니까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는 굉장한 가능성을 얻었어요 곧 디즈니를 넘어설 수 있는 날이 정말 꿈같은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진념 하나로 10여 년의 오랜 기다림과 끈질긴 노력 끝에 완성된 레드 슈즈 그 시작과 제작 과정부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만큼 작품에 거는 기대 역시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저희가 한 220여 명의 미국 가족 관객들을 데리고 시사를 처음 한 적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뽑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서 웃고 어디서 좋아하는지 그걸 뽑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원하던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웃었고 그리고 나중에 발견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훌쩍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박수 치고 사람들이 크레디드 올라가고 막 완성이 되지 않은 뒷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안 돼서 보고 그랬을 때 되게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 I thought the movie was actually really good. It was super funny and like all the characters are really like have their own personality. It was super fun. animation and the pictures are really great. drawings and stuff. And it's very nice characters. Like the clothes, they are really detail oriented. And it's very nice color too. Like what they said, I admire the graphics of the movie. And it was very smooth. And it was like so fun to watch.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레드슈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때까지 나온 국내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자부합니다. 이 영화는 일단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굉장히 따뜻한 영화고 로맨틱 액션, 어드벤처에다가 드라마가 있고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와서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한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가 될 겁니다. 이 영화는 더 특별한 영화는 정말 잘 admit있는 영화는 어떤 이야기는 들은? 이렇게의 학습을 좀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où는 그래서 우리 에이 가슴이 에이터에서 이 영화에 가슴이 네, 이 영화가 레이터에서 에이터에서 레이실 에이터에서 이럴는 여러 개의 다른 창의 네 네 이전에 안녕하세요. We're seeing so far and it's really cute and it's a fun ride. It's a nice message. So it's a good message especially for girls to see and to hear. It's a very tongue in cheek spin on this world of Snow White. There is that humor element. We do everything with a lot of grace and fun and humor so it has that entertainment value. I'm looking forward to my gang seeing Red Shoes and the Seven Dwarves 왜냐하면 it's a brand-new classic fairy tale. 여러분. parecer 지금 if you were trying to see a movie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movie because it just gets everyone together and no matter what age you are the message is still important and I think that the beauty of the movie is for no age. I would definitely come back to see it again with friends. I would tell all my friends about it when it comes out. It was, I'd rather I'd watch it a million times over again. I would probably tell my whole family. I would tell all my friends, and yeah, I would watch it so many times, it would never get old. I would watch it so many times, yeah, same thing, it would never get old. I would definitely tell all my school friends, my family, and my cousins too, to watch it right when it comes out.